안녕하세요. 파울신입니다. 연예인 중에 김국진씨가 골프를 참 잘 칩니다. 체구도 크지 않고 세게 치지 않는데 거리도 많이 나고 스윙도 부드러워.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은 김국진씨가 골프를 잘 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본인만 갖고 있는 비밀 열쇠가 있어서 잘 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움직임을 잘하기 때문에 잘 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김국진씨가 골프를 잘 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퀀싱, 도미노처럼 순서를 잘 지켜서 스윙하기 때문입니다. 직당쪽으로부터 위쪽으로 회오리처럼 순서를 잘 지켜서 몸을 잘 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으로 백스윙을 시동해서 힘을 얻습니다. 점차 다리, 무릎, 골반, 몸통과 어깨, 팔과 손을 순서를 지켜 가속과 감속을 하여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라가듯 에너지를 다음 부위로 전의시킵니다. 다운 스윙에서도 발바닥부터 시동하여 위쪽으로 순서를 지켜서 에너지를 전의시킵니다. 마지막, 임팩트 직전에 손멍치를 강력하게 브레이크 겁니다. 손에 에너지가 헤드로 쭉 빠져나가면서 강력하게 공을 격파합니다. 마치 검객이 적을 베고 칼을 휘둘러 빼는 모습과 같습니다. 김국진씨가 골프를 잘 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로부터 순서를 지켜서 칼로 적을 베 내듯 휘둘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용어로 가곤동량 보존의 법칙을 몸으로 잘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칼로 두꺼운 고목을 한 칼에 베어내려면 휘둘러 빼야 합니다. 도끼질하면 고목에 박힐 뿐 고목을 벨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골프를 잘 치려면 반드시 아래로부터 위로 도미노처럼 순서를 지켜서 움직여야 잘 칠 수 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